누저지 보건 당국에 의하면 49명 중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망자는 50세 이상이었는데 30명이 80세 이상이었고 12명이 65에서 79세, 6명이 50에서 64세에 해당했습니다. 이 같은 돌파 감염 사망자는 10만 명 중 1명꼴이며 백신 접종이 99.999%의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누저지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63% 증가해 521명에 이르렀습니다. 입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1일 356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일 사망자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필머핀 누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며 주변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접종을 권유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누저지의 백신 접종률은 70%로 전국 7위이지만 최근 접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뉴 양키 선수들의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며 돌파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3,733명만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고 79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입원자의 79%와 사망자의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한 감염 확산세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94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연구됐는데 나머지 5에서 6%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증상은 대부분 거의 없거나 미역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스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효과는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백신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돌파 감염자 중 일부에서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후 항체 발달 수준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델타 변으로 인해 더 자주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약한 증상의 돌파 감염 사례는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